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 예비후보 정계숙입니다. 지금 동두천 발전은 길을 잃었습니다. 민주당 시장 집권 15년 동두천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. 저는 오랜 공직 경험과 8년간의 재선 시위원회 활동으로 그 누구보다도 동두천의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반환공여지 획기적으로 설계하여 개발하겠습니다. 지역경제 반드시 살려내고 일자리 확 늘리겠습니다.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. 동두천 최초의 일자라는 여성시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